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니까 왠지 입주에 관한 시를 한번 볼려고 입주 시를 펴 놓았는데 이 페이지를 보면서 새삼스러운 것을 느껴 가지고 제가 이 삼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복 중복 말복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뭐 명절은 아니지만 절기를 나타낸건데 삼복이 이렇게 있고 칠석 그리고 단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호는 우리나라 3대 명절로서 이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음 무슨 책이냐면 되게 허름하죠 글씨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줄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건 대부분 관청에서 이제 엮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허름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책이고 또 이제 이거를 묶은 선비들은 이게 보통 선비들이 아니죠 학식도 갖춰야 되고 뭐 필력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을 묶는데 종이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함부로 묶지를 못해요 지금도 책 한 권 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책을 묶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당 유음이거든요 한나라 당나라 시대에 남겨진 이제 노래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노래죠 근데 이제 중국의 노래인데 삼복이 있고 단호가 있고 칠석이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는 이러한 명절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가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없앨래야 없을 수가 없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니까 중국에서 반발했는데 이런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거다라고만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절 삼복하고 칠석 그리고 단호가 절대 우리나라만의 명절은 아니었고 이제 동아시아에 널리 유행하던 명절이었는데 이제 중국은 이제 나라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난리통에 그러한 풍습이 없어졌고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단호는 양기가 이제 충만한 5월에 이제 대축제였죠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즐겼던 아주 행복했던 축제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고구려 시조 고주몽의 생신날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는 조금 상반된 분위기예요 이게 명절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러한 큰 페스티벌을 중국에서 시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내려왔던 그런 명절을 우연치 않게 우리나라가 고주몽의 생신날로 맞아서 이렇게 변천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이름을 가진 명절이 이렇게 상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을 보면 뭐 쓸쓸히 이슬비 누런 매화을 씻어주고 참 서정시죠 큰 기념 할만한 건 아니고 서정시인데 이러한 단어를 가진 시가 이렇게 나가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걸 다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가 좀 길기도 하고 제 실력이 이렇게 7원시를 잘 뽑아낼 수 있는 실력이 못되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시는 조금 넘어가고 처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입추 우원절구인데 좀 솔직히 좀 만만해서 이제 이 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입수라 시경 삼복진 서풍 홀보츠 세외 고홍익 지두 이력비 고천 징원색 량의 입선성 서태의 삼경우 양생 일랴풍 로체 조한냉 운봉 만경의 농향 화시발 원형 초미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측선 평선 이렇게 해서 좀 음료를 넣어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렇게만 하고 뜻이 뭐냐면 음 비로소 삼복이 다였다는 생각에 논란이 서풍이 불어 후련이 서풍이 후련이 불어 가을을 알리네 변방에 외로운 큰 기럭이 날아들어오고 가지 끝에 잎사귀 하나 떨어지네 높은 하늘 먼 풍경은 맑고 맑으며 서늘하다 싶으니 매미소리 들어갔네 더위가 삼경우에 더위가 물러가고 하룻밤 바람에 청량한 기운이 생겨나네 이슬의 영롱함 아침에 냉기가 돌아오고 봉우리에 구름은 천천히 다시 의지하네 밧두둑 향기 벼에서 비로소 바라고 먼 언덕 풀들은 점점 시들어가네 한 가을의 풍경을 나타내는 시인데 멋있어요 멋있고 이렇게 시를 읽고 사색하고 이렇게 하면 한두 시간 참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게 너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이제 입주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거 삼복 초복 중복 말복 칠석 그리고 단어가 우리나라의 명절만은 아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대단한 좀 발견인 것 같아요 뭐 아니 그 전부터 다른 분들도 다 봤겠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보게 돼서 좀 특이하기도 했고 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번 시간에 한당 유음 중국의 좋은 시들을 읽었던 이 시집을 한번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